지방선거를 이제 8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어서 어제 봉하마을에 집결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인 셈법은 각각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당 원로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지방선거 출정식을 방풀 방불쾌한 자리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은 어제 추도식을 사실상 마지막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됐을까요? 물론. 어땠습니까? 이후에 어떤 여파가 있었나요? 어떻게 추도식 하나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대가 섞여있는 전망, 언론이 생각할 때 딱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마침 추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석하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게 다 뒤섞여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 만나서 같이 오찬하면서 선거에 가서 꼭 이겨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래요. 정치적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에 돼있어요. 돼있는데 누군가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모양이긴 해요. 그런데 꼭 나가서 승리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를 이루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 기사를 쓰거나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선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층 결집이 중요한데 아직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남은 해석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거 기억 말 나온 김에 저희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니까요.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에 대해서 수호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선거에 관한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걱정도 많이 우려도 하시고 특히 저한테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일부러 혹시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을 찍자고 일부러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사진도 일부러 따로 찍어주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면 직접적인 정치적인 멘트는 전혀 없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김동연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김동연 후보가 SNS에 올린 글에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기사화된 부분을 지금 아까 평론가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는 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희망을 섞어서 좀 덧붙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것을 직접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각 후보에게 필승을 다짐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도 보고 아까 이재명 지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이라는 단서 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지금 일단 상임선대위원장한테 그렇게 안 하시고 김동연 후보만 불러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서 저는 그냥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의 SNS 글은 그만큼 이번 선거 어렵고 절박하다. 지지층 전부 결집해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시기적으로 마침 선거 앞두고 또 추도식이 있고 이런 거지 거기에 막 이렇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떤지 추도식에서 말했던 정세현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도 보기 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각성을 해서 민주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거예요. 각성까지 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뭔가 민주당을 향해서 글쎄요. 정세현 전 장관도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다급한 선거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 조직을 아무리 동원한다 하더라도 바람이나 이런 것까지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람을 이길 조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벤트 컨벤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에 뭐가 변화했느냐. 그리고 성비 문제나 여러 가지 악재만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겹쳐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이렇게 감히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됐죠. 상징적인 지역에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아마 민주당의 생각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와줘야 해요. 그러니까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다시 호출되는 것도 그 지지층에 최소한 좀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지층이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굉장히 낙담하고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부디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12시 반에 국회의장단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아까 민주당. 근데 아까 우리 취재기자 통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투표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출이 됐다는 오선의 의원이죠. 관례대로 했네요. 관례대로. 사실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아니라 소위 친이재명이라고 해서 조종식 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변화가 생길 것이냐.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정책 중립성이 너무 심히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관례상 최다선의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5선에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진표 의원